아 여기는 대만인가요? 아 오도바이가 한 달에 오고 있는데 아 또 차 사이로 막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기다려야지 얍삽하게 파고들었죠? 아 근데 오도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아 무슨 일이죠? 아 근데 뭐야 아 개가 갑자기 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저씨 막 뛰어나려고 막 품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 막 개 주인이 달려온 것 같고요 아 어디서 튀어나온 개인가? 아 저 지금 트럭 위에 뒷칸에 개가 있었는데 오도바이가 오자 이걸 보고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아저씨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있고요 아 바지까랑이가 찢어졌습니다 바지까랑이가 찢어졌어요 아 이거 무슨 봉변인가요? 아 아저씨 지금 체념하고 있습니다 아 바지까랑이랑 찢어진 사이로 지금 속살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봉변인가 이거 야 개 주인 너 빨리 뛰어내 이거 아니 쥐개라고 막 때리지도 않아 야 지금 저 아저씨 길가에서 지금 바지가 막 벗겨지고 있는데 빨리 뛰어내야지 아우 찢어졌네요